등장 쌤이 내나 일어나 등치값을 해야지 내나야 등치는 더 커서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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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놈 쌤이 이놈 쌤이 덕분에 내가 이겼어 탱쌌 렛나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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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 네네 한 문제 이겨라 네네 하나 네네가 이겼어? 네네가 이겼어? 네네, 네네가 이겼어? 아, 샘이거든. 로또, 너 뭐하는 거야? 거기 혼자 앉아서? 응, 응. 로또, 뭐해? 로또, 목욕할까? 목욕이나 할까, 더운데? 엄마랑 목욕탕에 갈까? 목욕할까? 목욕하자. 목욕하자. 야, 너 하나, 거기 앉아. 하나. 거기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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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towel. 역시 어트. 하나 뭐해? 하나 심심해 심심해 하나 더 목욕이나 할까 목욕할까 야 너는 가서 놀던 거나 놀아 야 이 쌤이 얄미운 쌤이 야 이 얄미운 쌤이 야 아야 아야 저리가 저리가 자 야